이 땅에서 성교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교한국대회는 성교에 참여할 수 있는 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교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우선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성교한국대회는 자발적인 연합과 성김으로 시작되어져서 그렇게 30년을 이어온 의미 있는 대회입니다. 성교 역사에서도 세계적으로 이러한 유래를 찾아보기가 힘든 대회이죠. 이렇게 귀한 대회가 한국어로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성교할 준비가 된 사람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성교를 위해 준비된 당신을 30주년을 맞는 성교한국 2018대회에 초대합니다. 이번 대회에 꼭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성교에 대한 부르신과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삶과 사역에서 성교적 도약을 이루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